갑자기 두근거리지? 나는 보검 씨 아니면 유정 씨를 뽑을 것 같아요. 내 생각에는 그래요. 잘하고 와요. 아니, 그런데. 파이팅. 파이팅. 정말로 파이팅. 우리 인협이 형이 좀 마르긴 하셨네. 때문에 보검 씨가 잠을 많이 못 잤다고 하는데 이런 데서 재우게 돼서 정말 미안하게. 파이팅. 많이 피곤하신대. 괜히 저 때문에. 귀여우시다. 잘했다. 잘했어, 잘했어. 와, 너무 무섭다. 괜찮으세요? 와, 너무 무섭다. 형, 그런데 너무 귀여웠어. 진짜? 진짜 귀여웠어. 우리 다 빵 터졌어. 우리 진짜 빵 터졌어. 진짜 귀여웠어. 멋있었어. 귀여웠어. 네? 귀여웠어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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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